마음이 들면은 콜라 시키고 안 들면은 샤드웨어. 어휴, 잠시만요. 오빠. 어휴, 저기 세세연 안녕. 어휴, 잠시만요. 오빠. 어휴, 저기 세세연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대박. 콜라 하나만 좀 시켜 봐. 콜라? 예? 콜라 하나만 좀 시켜 봐. 콜라? 예? 아, 그렇게 빨리 콜라 먹고 싶어요? 네. 그렇게 빨라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일단, 일단. 아니, 여기 앉으시고. 오신다면 제가 꺼줄게요. 오,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아, 저도 팬입니다. 일단 한번 소개할까요? 뭐, 우리 김세연 지금 SBS 아나운서. 아, 네. 아. 어머님 vocês Kingston 번호와 bumper트를 할 거에요. 횟과 음성인стрugu예요. 앉인쌤 singers whoети Señieur 전선생인데. 칭찬 이어 전생인데. 웃는 모습하고 눈, 눈, 웃는,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굉장히 쫀, 너무 이뻤어요. 네, 아, 이게 계속 낫을 것 같아요. 김세연? 김세연님. 어디 김 씨? 저 김혜김 씨. 다행이네요. 아, 아니세요. 다른 거 다른 거.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몇 년생? 저 27살이에요. 91년생. 아, 91년생이요? 오, 나랑 비슷하네. 비슷하죠. 제가 몰라서. 만 38입니다. 혹시. 양 뛰세요? 아, 그런 거 지금. 원래 딱 같은 티켓이 잘 맞으세요. 네. 그냥 좀 더워요. 어, 좀 더울 기능하다. 응? 아, 좀 더, 더우니까 왜 다 옷 벗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아예 그 저 아우 아예 너무 좁자네 이렇게 좀 좀 벗자 되게 몇 개가 되게 몇 개가 방금 하고 오신 거예요? 아 뭔가 되게 운동 많이 하신 분들 팔 못 굽히는 그거 같이 잘해요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좀 마르신 줄 알았거든요 아 제가요? 아 그렇게 마르시는 게 아니고 운동을 좀 좋아해서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기까지 아니 금방 만들기 거리 걸리지 않았어요? 잘생기시는 타입 아 예 좀 잘생기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배육도 좀 잘